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를 한과 마찬가지로 대전광역시의 4.15 총선 결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전광역시는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박범계씨 그 다음에 쓴소리를 잘한 이상민씨 그 다음에 전국회의장인 박병석씨 이런 사람들이 있다 또 그 다음에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사건을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이런 문제인물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대전광역시에서는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얼마나 조작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 궁금함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말끔하게 싣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을 이야기하면 2020년도 4.15 총선에 전국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그런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서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일이 있었는데 대전광역시도 모두가 여러분들 뭐가 있는가 하니까 조작이 있었습니다 조작이 그러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와 거박해 정당후보의 사람들의 표를 빼앗아서 꼭 같은 표수만큼을 바로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주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좌우대칭이 탁 만들어지고 또 차익값인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위투표 득표율이 무진장 큰 10%를 넘어서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민주당은 전성 단 한 곳에도 또 패배하지 않고 모든 투표소에서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것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4.15 총선 결과입니다 1조 퍼센트 여러분들 부정선거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정용기 후보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박영순 후보로 이 표로 이동시킨 겁니다 투표소 레벨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합친 동 단위의 거의 숫자가 일치합니다 예를 들면 목상동에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플러스 7.6 미래통합당의 정용기 후보는 마이너스 6.6 그 다음에 플러스 10.1 마이너스 9.5 그래서 이거는 보시게 되면 조작을 하지 않았던 2020년 4.15 총선에 전라북도 군산시하고 비교해보면 아주 현저하게 표시가 나죠 모든 데를 다 이름대로 조작을 했습니다 차익값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대전광역시 동구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갑입니다 1조 퍼센트 이름 조작을 한 겁니다 1조 퍼센트 박범계 후보가 출마했던 대전광역시 서구월입니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유성구 갑의 여러분들 상황입니다 유성구 의뢰 상황입니다 김소연 후보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쓴소리를 잘하는 이상민 후보 여기서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11% 플러스 11% 이런 값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쓰더라도 나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이 대전광역시 중구입니다 울산경찰청장을 지냈던 황운하 씨 어김없이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중앙선거관리원회가 발표한 다른 거 전혀 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서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을 그냥 뺀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그냥 1조 퍼센트의 뭐죠 대전광역시 4.15 총선 다 한 곳도 예외가 없이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사전 득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한 거죠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실시한 거고 꼭 같은 방식이 3구 대통령선거와 2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2월 1일 지방선거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들키지 않도록 조금 조작률을 낮췄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다르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샘플로 몇 개만 여러분들 가져왔습니다 이 박범계 민주당 후보가 출마했던 서구월 같은 경우는 동수가 11개 투표수가 61개인데 61개 투표소에서 다 민주당이 승리한 겁니다 전 국회의장을 지냈던 박병석 씨는 12개 동에 71개의 투표소인데 71개 투표소에 모두 다 여러분들 뭐죠 조작을 한 겁니다 대전광식 동구도 75개에서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이거는 뭐 2분의 1의 75성이니까 불가능한 확률이 일어난 거고 그냥 그 100% 조작인 겁니다 황운하 후보가 출마했던 대전광역 중구에는 82개 투표소가 있는데 82개 투표소 전부가 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유성굴에서 또 쓴소리를 잘하는 미스터 쓴소린 이상민 사선의원도 43개의 여러분들 투표소에 다 승리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대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나 아니면 이 조작이라는 것이 투표소 레벨에서 도작을 하기 때문에 투표소 레벨에서 미래통합당과 기타 정당 후보가 얻은 표수를 조작을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투표소에 다 승리를 하는 겁니다 한 곳도 예외가 없이 대전광역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함을 갖게 되는 것은 그러면 표를 얼마나 훔쳤고 조작률은 얼마나 됐습니까 이런 부분에 궁금한데 지금까지는 여기까지가 전부였는데 제야 전문가가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가지고 이제 조작률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고 그 조작률을 이용해가지고 몇 표를 훔쳤는지도 정확하게 뭡니까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확정치는 아닙니다 그건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해야 확정치가 되겠죠 우리는 단위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추정치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 추정치를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간단한 표를 하나 보시지만 이게 이 정도의 표를 만들어내려면 며칠 몇 밤을 날밤을 쉬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대전광역시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어떻게 사전투표를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조작을 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의 이장우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25%를 빼앗고 그 다음 표수가 좀 적지만 행명당에서 여러분들 후보가 얻은 표 중에서 25%를 빼앗고 그게 총 5,542표입니다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의 장철민 후보가 그냥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5,542표를 빼앗고 한쪽에서는 5,542표를 더해주기 때문에 총 조작표수는 5,542표에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입니다 황운하 후보하고 이은근 후보가 대결했던 장소인데 여기서 또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25%를 훔치고 행명당 후보에서 20%를 훔쳤습니다 그래서 총 5,858표를 훔쳐가지고 가져간 겁니다 서구갑은 25%, 55%, 5% 박병석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회의장도 다 이런 부정선거로 당선됐고 밑에 서구월에 박범계는 전 법무부 장관도 다 이런 뭡니까 부정선거로 당선네요 사전투표 조작을 황운하도 마찬가지고 미스터 선소린 이상민도 마찬가지고 박범계 후보는 좀 많이 훔쳤네요 30%를 미래통합당 후보에 훔치고 행명당 후보에서 50%를 훔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후보한테 50%를 훔쳐가지고 총 5,736표를 훔쳤습니다 이 표를 그대로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함께 준 겁니다 유성갑, 유성얼, 대덕구 다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이렇게 훔친 겁니다 그리고 각 지역구에 대해서는 아주 정밀한 통계 분석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 각도로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가 다 뭡니까 예를 들면 좌측에서 본 방법, 우측에서 본 방법, 위에서 본 방법 아래에서 본 방법 다 여러분들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걸 그냥 제가 요약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한 장의 표로 딱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무너졌는데 신임 대통령은 뭐 전혀 언급을 안 하니까 그분의 미래도 내가 볼 때는 참 걱정이 되고 나라 미래도 걱정이 되고 우리 미래도 걱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네 감사합니다.